이번 시간에는 조금 속도를 내서 브릭을 복사하고 그리고 삭제하고 감추고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는 것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여러 가지 브릭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면 여기에 똑같은 모양의 브릭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선택한다기보다는 똑같은 모양의 브릭을 여기에다가 전부 다 꽂아놔야 되는 여기 홈으로 되어있는 여기에다가 다 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서 그 해당되는 브릭을 찾아서 찾으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자 적당한 걸 찾아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만 일단 저는 똑같은 걸 하지 않았네요. 근데 똑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클론 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클론은 복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브릭을 복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아이콘입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똑같은 네모가 마우스 포인트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브릭을 클릭하면 지금 똑같은 브릭이 하나가 복제되서 여러분이 선택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면 움직여보면 그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 브릭을 결합하고 싶은 곳 또는 위치하고 싶은 곳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 뜨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아주 빠르게 똑같은 브릭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하면 또 복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결합이 안 되어있는 것들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 이거는 결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이것보다 더 깊게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브릭을 똑같은 브릭을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레고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가는게 느리겠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면 실제로 블럭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블럭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elete tool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x 표시는 뭔가를 지운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x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클릭한 여러분이 선택한 브릭들이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꽂아 놓은 이것들을 삭제하고 싶으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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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해 놓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그 마우스 포인트가 x 표시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single selection tool을 클릭해서 기본 모드로 변경을 해 놓으셔야지만 선택한 브릭이 원하지 않는데 삭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ide tool이라는 것이 있어요. hide too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삭제는 하진 않는데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좀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화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컨트롤러 이게 화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얘 밑에 있는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작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삭제할 수도 있지만 삭제를 하면 나중에 다시 추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 있죠? 레고가 눈 하나를 가리고 있잖아요. 뭔가를 안 보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hide tool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상태가 되지만 실제로 삭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안쪽에 있는 다른 브릭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교한 작업들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동시켜서 이동시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브릭을 다른 쪽으로 다른 쪽에다 결합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현재 안 보이게 처리해 놓은 이런 브릭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이 친구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시면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것만 설명드리고 이번 동영상은 끝날 건데요. 자, paint too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색깔을 변경하고 싶은 브릭이 있으면 그 브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브릭의 색깔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흰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바퀴를 바뀌는 안되네요. 모든 브릭이 다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바뀌는 것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제가 브릭을 복제하고 그리고 안 보이게 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걸 배움의 오싱 오싱